이 영상은 이스라엣에서 오신 사람이다. 제주도에 또껏Hayt пуhe 제주도에 매운 칼은 화면을 찍은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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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라면 탱탱 라면 아삭아삭 계란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아삭아삭 아,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을 마셔야될어요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이 더 편했지.. 이 아이스크림에 함께 먹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바람이 좀 더 편했어요 이번엔 참기름을 먹기에는 고소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